이른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법에 이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어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안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합동 점검한 결과 편법 증여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내용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먼저 데이터 3법 쪽의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그동안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고수했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무위는 어제 법안 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원안에 비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확대되는 점은 규제 완화라는 관점에서 원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인 행환위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정무위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과 함께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3개 법안 가운데 2개의 청신호가 켜졌고 나머지 정보통신만법인데 이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보통신만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과방위도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는데요. 막판에 여야 간 이견이 불겨지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법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합의가 미뤄지게 된 겁니다. 법안 소위에서 제동에 걸린 정보통신만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쟁점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주의 수위인 상황입니다. 네, 데이터 3법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주짐을 보이다 보니까 정부가 최근에 합동해서 실거래된 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좀 나왔죠. 그렇습니다. 국토국통부와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합동조사팀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2만 8천여 건을 조사했습니다. 편법 증여 등 의심 정황이 포착된 2,200여 건을 먼저 출연했고 다시 매매 계약을 끝낸 1,500여 건을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건을 우선 검토한 결과 532건의 편법 증여 의심 거래를 포착했습니다. 조사대장 3건 중 1건 꼴로 8세 정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제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향후 국세청이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사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3건 있었고 허위 신고도 10건이 있었습니다. 조사대상에는 어느 지역이 많던가요? 조사대상 중 3분의 1은 강남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사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또 마포, 용산, 성동구 등 마용성에는 15%를 차지했었는데요.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162건, 서대문과 성동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한 정부는 내년 초 2차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조사팀의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